지금 오토바이가 어딨어요? 배 안 보인다 그럼 일단 여기서 수영을 할까요? 요란표인데 어 안 돼요 제가 해봤는데 춥어요 한 몇 판 5분 넘게 걸려요 아 진짜요? 네네 여기 여기까지 어 어 왜 고급 떨어져 있는데 저기 아 윤희님 볼 수 있어요? 네 가고 있는데요 탈 거 없으시죠? 아 배 없죠? 이쪽은 안 보여요 저 밀타 밑에 해안가 지금 배 나오지 않나요? 아 저기 이쪽으로 갔는데 이쪽으로 갔어요 배가 없어요 아 이거 배포 공강인데 이거 배가 하나도 없어요 망했어 이거 아 뭐 건물도 끌어보죠 뭐 잠깐만 배열도 다 있고 앞에 다시야 레토나 너 오토바이 타나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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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벙기도 안 돼 왜 내려 왜 그걸 타 하나도 가야 돼 왼쪽 왼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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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멩이 쪽에 이쪽 저 차에 졌거든요 여기 오 여기 핑 찌는 데가 엄청 아늑한 데가 있어요 이쪽에 노란 핑 쪽에 막 움푹 파여가지고 아늑한 데가 있어 차 가지고 오세요 다들 얘네 갔나 아 내재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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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 아니 2번 내재차 얘네 주유소에 있어요 주유소 확인 확인 뒤차 뒤차 주유소 둘 기절 주유소 둘 기절 주민 해양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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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해양가 시청ele 이쪽으로 빼세 아 아 오 체크 주유소 하나 기절돼있어요 하나 죽고 뒤로 오실수있나요 체크 죽는 여기도 안 맞으려나? 오게 오게 이거 어디 갔냐? 밑에 내려갔나 보지? 어 너 내려가지마 내려가면 죽어 아 어디 있는지 확인했어 아 다리 밑에 차있다 헤엄치고 있어 헤엄치고 있어 헤엄치고 있어 헤엄치고 있어 헤엄치고 있어 아 이거 존나 애매하네 보이는데 건너야 되는데 이제 뭔 소리야 이거 아 제가 물 쏜거에요 제가 버기 타고 그냥 지나갈까요? 갑자기 노래 소리가 나는데 노래요? 누구 전체 소리 음악 들었나? 이거 한 놈 다리 밑에 오토바이 오토바이 사주겠다 뒤쪽에도 있을거에요 아마 제 자리가 되고 어 차 하나 와요 요키님 뒤에 차 하나 기절 요키님 그쪽 한명 기절 바로 사망 어 아니요 여기 차인데 어 기절이에요 기절 어 지금 기어 오고 기어 다니고 있어요 킬 킬 나이스 저 샷하고 건너오면 되겠네 지금 그쪽에 있을 수 있어요 주휴소 중독 한 번 봐야 되지 않을까요? 건났을텐데 주휴소에서 어 주휴소 한번 돌아간다 싸운다 쟤네 지금 건너면 될 것 같은데 쟤는 게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땡큐 어 주휴소 빨리 건너요 지금 애들 오기 네 솔직히 모르니까 연막탄 하나를 받아라 그 다리 밑에 헤엄치는 애 한 명 있을 거예요 나 이거 검문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걷는 편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다리 밑에 헤엄치는 애 검문소 없을 거예요 지금 저희가 잘 잡을까요? 이쪽이야 검문소가 좀 그지 같아서 어 어 반대쪽 있어 어 어 어 어 어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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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어디가 어 아 놀래라 와 차도 없이 범수하고 있네 아 두 꼴 때문에 안 보인다 아 진짜 수류탄 안 보여요 뒤로 오세요 뒤로 오세요 두려워 하지말고 죽이속에서 놀텐데 아직 안 보여요 다리 발가락 부기 주유소 쪽 애들 안 보입니다 온다 온다 와요 거기 타고 있는데 세웠다 세웠다 일단 건물선 한 명 남았어요 네 한 명 남았어요 늘였다 늘였다 자기한테 와야 돼 네 와야 돼 가만히 있어도 돼 차차차 오 이거 다 터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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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졌어요 터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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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 남았어요 건물선 한 명 남았어요 전술탄 연막이에요 연막 전술탄이에요 수류탄 왔어요 힐링 lak 수류탄 수류탄 저 저 저 저 저 어디지 여기서 또 쏴요 뒤에서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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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유소 이쪽 오세요 이쪽에서 살려줍니다 어디야? 주유소 벅이 있었어 벅에 탄 어 얘네가 그래도 자살 특공대 해줬다 다행이다 앞에 있다 앞에 쟤 왔어요 쟤네? 아니 자기랑 밖에도 잘 버텨 그니깐 툭백이 없나 얘네? 시체 다 어디갔지? 여기 시체 엄청 많아야 되는데 아 뒤에 있네? 멀리 날라갔네 어 차도 여기 저기 있어요 차 안개꿀 근데 딱 뽑아가면 되겠네 여기 막 부잡니다 얘네 막 어우 삼뚜있어 삼뚜 여기 삼뚜 새건 아닌데 삼가방이랑 AR 소염기 필요하신 분? 오시겠죠 사장님 있어요 이거 자기장 밖에 있는거 아직도 안 죽은거 말이 안되는데 아 지금 죽었어요 지금 자기장 박사박 파밍 하신 저기 먹을거 많습니다 탄띠랑 SR측탑 다 있을거에요 아마 거의 만물상 어 저기 보급돌아져 있었나? 어 그러게요 아 엠포 있었네 오자란게 없네 음료수 남으면 좀 떨궈주셔 네 음료수 지금 바닥에 두개 드릴게요 자기장 와요 자기장 가요 가요 자기장 와요 가시오 콩 아직 안버렸어? 음료수 먹어야 돼 음료수 못줘 음료수 나도 없구나 옥상집 가실래요 제가 드릴게요 자기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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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옥상집 부는게 좋을거같아요 노란 핑크 비탄 사방에서 소리 나요 언더 위에 좀 하고 여기 하얀집 옥상에 집 거기 먹은건 괜찮은데 그러면 산에서 쏜 애들이 치아가 되가지고 아 나 대탄 못갖고 왔네 다음 원 보고 이동하시죠 저 앞에 있네 팔각장에 있네 아 가야된다 산타야돼요 저기 저기 130 한스쿼트 정리됐어요 저기 지금 아 확인 엄청 먼데 근데 근데 가자 우리 우리가 그냥 차타고 올라가죠 우산 아 피했어 얘 뒤에 있는데 이거 이거 빨리 움직이는게 토핑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연구소 쪽이야 네 아 되게 위험하다 이거 어 오른쪽 내릴게요 잠잠 저기 해운소 왼쪽 해운소 왼쪽 오케이 두명이다 아 아프다 해운소 어딨죠? 해운소 안에 있어요? 325 바깥에 있어요 밖에서 쏘는거에요 뭐야 한 대씩 쏘면서 헤드를 타고 한 대 어 기절 우와 뭐야 왜이렇게 잘 쏴 마지막 구상이네 구상 쳐 마니쟁이 왔어요 아 마니쟁이 왔어요 아 저희 올 때까지 뻑해요 루켓님 아 제가 와야되는거에요 아 아 소음기 저희죠 네 좋아요 300으로 뛰었어요 300 능선 한 명 300으로 뛰었어요 한 대 3명에서 쏘는데 이렇게 하면 안다 한 명 더 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두 명 더 자기 형태 이제 죽어오죠 나무 뒤에 한 명 있어요 뛴다 한 명 다 킬 다 킬 다 킬 아 왼쪽으로 가야되네 이거 아까 언덕 위 저쪽 엄청 위쪽에도 주시해야되요 저희 아니 오른쪽으로 이거 어디 올라가잖아요 이쪽 산킬 못 올라가는데 저쪽에서 내려올거 있잖아요 아 아까 저쪽에 있었어요 저쪽 저쪽 능선에 있었어요 저희 가운데 올라가 제 가운데 가 있을게요 아니 건물 안에 들어가도 아니아니 자기장이 저쪽이라서 아니아니 왼쪽쪽 건물 있잖아 자기장 안에 있는 건물 하나 있잖아 최대한 여기 올라갔어야겠다 맨 꼭대기에 있는건데 요건데 아 저기 아 그거 그거야? 방송국에 그거? 그거야 그거야 이게 아니라 아 자기장 아 근데 이거 이거 위성집 아 위성집 걸리는구나 애매한데 이거 아 자기장 그지갔네 저 그냥 저는 저는 집 들어갈게요 그냥 이거 흩어져야 될 것 같은데 아 여기 유성집이구나 집 저거요 어어어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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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견 아 확인 둘인거 같은데 하나가 오우씨 왜이렇게 잘써 틀린거 130 하나 컷 하나 컷 어 딴 데는 쏘는거 같은데 아닌가 아냐아냐 아까 개요 저 울타리 쪽에 제 쪽에 맞아 한명 더 있어 한명은 컷했고 한명은 컷했고 한명은 두발정도 아 사망하니까 기절하네 중인거야 어 기절 사망시켰고 자기장 온다 일단 알았어 알았어 앞에 하나 더 앞에 하나 더 걔 짜고 있어요 자기장 아파 아니 못올라 너무 오래걸리는데 못올라는데 그냥 좋아 일단 어 어 저 기절인데 왜이렇게 느려 오 왔다 왔다 아 저 어떻게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어 이거 제 앞에 하나 있어요 아 괜찮은 자리 잡았어요 지금 아 제 라스트인데 어 아 그래요 네 아 내 앞에 있는 애가 라스트네 아 이거 잘 이상한데 여기 떨어지면 낙상할 각이네 하하하 짜증난다 괜찮아 괜찮아 로핑님이 버텨요 어 위에 위에 아 아깝다 아 아